우리 이전 시간에는 string 데이터 타입을 표현하는 방법을 살펴봤어요 작은 따옴표, 큰 따옴표, docstring 그러면 이번에는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봐야겠죠 항상 데이터 타입이 있고, 그 데이터 타입에 적당한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쌍으로 계속해서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탐험해 나갈 거니까 여러분이 더 많은 데이터 타입, 더 많은 처리 방법을 할수록 여러분은 더 많은 자유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실수 후에 진행할 파일은 string, 그리고 underbar operation.py 너무 기네요 string2로 합시다 자, string2로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필요할 만한 몇 가지 처리들을 좀 살펴볼 건데 그 전에 파이썬에서 변수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변수라는 것은 변할 수 있는 값이에요 예를 들면 hello python 이렇게 하면 이제부터 저 a라고 하는 저 문자는 hello python이라는 값이 되는 거예요 print a를 하면 이렇게 hello python이 나오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신 변수는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변수를 왜 사용하는가는 너무 이유가 많아서 얘기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건 이제 우리 차차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문자열이 이렇게 있으면 이 문자열과 관련한 처리 방법 처리해야 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자주 사용되는 일종의 베스트셀러 같은 그런 처리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 몇 가지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좀 살펴볼 것은 여기 있는 이 문자가 몇 개의 글자인지를 우리가 알아내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구체적인 어떤 사례가 없기 때문에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시겠지만 나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, 한번 검색을 통해서 역시나 파이썬에서 string의 개수를 파악하는 길이를 파악하는 방법을 검색해 봅시다 이렇게 검색했더니 rank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네요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까요? 여기에서 rank 그리고 print len a 이렇게 하고 실행해 봅시다 보시는 것처럼 12가 나왔어요 세보면 분명히 12일 겁니다 만약에 저기 있는 텍스트가 1억 개라면 여러분이 이 랭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겠어요 지금 별로 쓸모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지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텍스트에서 예를 들면 뭐 한 세 번째 글자 여기 있는 LLO만 추출하고 싶다면 다시요 여기는 문자 위로 세 번째 자리에 있는 글자부터 네 번째, 다섯 번째 글자까지의 텍스트만을 추출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그럴 땐 이제 여러분이 또 파이썬 3로 스트링에 슬라이스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올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쭉 보니까 여기가 HowStringAreIndexed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뒤에서 조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긴 텍스트가 있을 때 숫자 4를 넣으면 결과가 y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보시면 왜 y가 됐는지가 여기 나옵니다 파이썬에서는 0, 1, 2, 3, 4 이렇게 카운팅을 0부터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써주게 되면 네 번째 글자인 y가 출력된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보죠 print index라고 해볼까요? index print 그 다음에 a 대괄호 0 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? h가 나옵니다 첫 번째 글자 그 다음 print a 대괄호 1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? 두 번째 글자인 2가 나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제일 끝에 있는 글자를 알고 싶다면 minus를 붙이면 그렇다라는 뜻인데 그냥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싱 스트링이라는 거 슬라이스는 이제 쪼개는 거죠 앞에 있는 거 쳐내고 뒤에 있는 거 쳐내고 중간에 원하는 것만 딱 추출해내는 게 이제 슬라이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땡땡이를 쓴다고 돼 있네요 한번 해볼까요? 우리도 print a 3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럼 결과가 뭐예요? 얘가 0 1 0 1 2 3 이니까 l이 되겠네요 그쵸? 3 말고 2로 하면 역시나 l이 되죠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서 땡땡 이게 2인데 2 3 4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? 아 5까지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즉, 여러분이 이 a라고 하는 저 변수에 담겨있는 문자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만의 딱 핀셋처럼 또는 슬라이싱 하고 싶다면 대괄호 안에 그 자릿수 영어로는 인덱스라고 부르는 값을 적당히 주는 걸 통해서 이러한 작업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좋죠?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런 재밌는 기능도 있어요 repeat 만약에 여러분이 a를 곱하기 2를 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? 자, 보시는 것처럼 파이썬이 두 번 나옵니다 조금 보기가 그러니까 더하기 그 다음에 역 슬래시 n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? 자, a는 변수고요 그리고 역 슬래시 n은 줄바꿈이잖아요 그러면 이 변수와 줄바꿈 문자를 결합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a 역 슬래시 n이 되겠죠? 그거를 곱하기 2를 한 거니까 결과는 자, 보시는 것처럼 헬로 파이썬이 두 번 출력되고 이 끝에 역 슬래시 n으로 인해서 줄바꿈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자 열이라는 데이터 타입과 관련해서 아주 자주 사용될 수 있는 처리 방법들 몇 가지를 좀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치환이라고 하는 조금 할 얘기가 많은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